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개의 영어 회화에서 정말 자주 쓰는 쉬운 영어 문장으로 발음 교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에 문장이 하나씩 나올 텐데 그때 그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발음을 한번 문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원어민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미드나 영화에 나오는 그 원어민의 표현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개의 문장은 영어 회화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굉장히 쉬운 문장들인데 이 엑스러스 나잇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원어민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러한 문장을 읽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래야 영어 대화에서 실제로 원어민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사실 처음으로 생각했던 문장이 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어떻게 발음해야 하냐면 원어민들은 100이면 100 어떻게 발음하냐면 How could you do this to me? How could you do this to me? 이렇게 do 부분을 약간 비정상적인 것처럼 정말 강조해서 발음합니다 How could you do this to me? 이렇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말인데 우리도 한국어로 생각해보면 다른 단어들보다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럴 수 있어를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do가 그 이럴 수 있어 상대방이 한 행동 그 행동이 화가 나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발음해야 됩니다 그리고 how could you 이 부분은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how could you, how could you 이렇게 한 단어인 것처럼 쭉 연음해서 발음하게 됩니다 how could you를 활용한 표현을 제가 하나 더 말해 볼게요 how could you let this happen?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 이러한 의미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how could you 이렇게 발음합니다 how could you do this to me? how could you do this to me? how could you do this to me?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이 문장에서는 다른 단어들보다 wrong이라는 단어, 이 한 단어를 굉장히 강하게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너 뭐가 잘못됐어? 너 뭐 잘못됐어? 이러한 의미이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는 상대방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을 때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이러한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앞에 what is는 그냥 what is wrong with you? 이렇게 말해도 괜찮지만 거의 대부분 원어민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what is를 축약해서 what's 라고 발음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wrong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음해야 됩니다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 have you got there? what have you got there? 이 문장은 너 거기 갖고 있는 거 뭐야? 너 거기 뭐 갖고 있어? 이렇게 묻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를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게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숨기려고 그럴 때 어? 너 거기 뭐 갖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what have you got there? 이렇게 got there 이 부분을 다른 표현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음하는데 지금 got there을 보면 got 할 때 t로 끝나고 그 다음에 there 할 때 t로 시작하죠 이렇게 같은 철자로 끝나고 시작하는 이러한 표현은 무조건 한 번 발음하고 연음시켜서 got there got there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what have you 이때 what have you 가 아니라 what have you what have you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영어에서 t 발음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생략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what have you 이렇게 발음하고요 이 또 have라는 단어는 영어 회화에서 제일 많이 그냥 생략해 버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원어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what you got there what you got there 그냥 have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않고 what you got there 이렇게 해요 지금처럼 원어민은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문장이면 문장일수록 have 같은 단어 이런 단어를 발음하지 않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 연습할 때 모든 단어를 다 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에서는 what you got there 그러면 what you got there 너 거기 뭐 있어 사실 have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들리는 단어를 바탕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어 리슨닝의 포인트입니다 What you do for fun What you do for fun 이 문장은 놀 때 뭐 하는지 즉 취미가 뭔지 물어보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What you do for fun 이렇게 What you do What you do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What you do 이렇게 발음하고요 For fun 이 부분을 강조해서 What you do for fun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문장처럼 여기서도 What you do 이 부분은 I'll see in a bit I'll see in a bit 이 표현은 좀 이따 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see 그리고 bit 이 부분을 강조해서 I'll see in a bit I will 이 부분은 I'll I'll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만 사실 이렇게 빨리 오가는 영어 대화에서는 I'll see you in a bit 거의 I'll 이 아니라 I'll I'll 이렇게 굉장히 짧게 I'll see you in a bit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I'll see you in a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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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take care of this I'll take care of this 이 문장은 this 이거 take care 이거 내가 처리할게 라는 뜻인데요 우선 여기서 take care 라는 이 표현은 내가 처리하다 처리하다 라는 뜻이고요 take care 이 부분만 좀 더 살펴보면은 take 할 때 크 발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care 할 때 크 발음으로 시작하죠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take care 가 아니라 한 번에 take care take care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I'll take care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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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like to see again I'll like to see again 이 표현은 내가 너 다시 보고 싶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또 보고 싶다 이런 의미이죠 이때는 I'll like to see again 이렇게 see again 이 부분을 강조해서 I'll like to see again 이렇게 발음하게 되고요 I would like to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영어 회화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패턴인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쓰는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자주 쓰는 패턴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거를 여러 번 연습해서 빨리 I'd like to I'd like to 이렇게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d like to see you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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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even up to We're even up to 이 표현은 요즘 뭐하고 지냈어? 라는 영어 회화에서 제 생각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제 친구를 외국 친구를 오랜만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have you been up to? 근데 제가 이 문장을 have를 포함시켜서 What have you been up to?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 have를 발음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흘러나오는 원어민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What have you been up to? What have you been up to? So what have you been up to? 거의 대부분 원어민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발음하냐면 have를 발음하지 않고 What have you been up to? 혹은 What you를 What you been up to? What you been up to? 이렇게 What she What she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러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어민의 영어를 리스닝 할 때는 모든 단어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have 같은 단어 do 같은 단어 are 같은 단어는 발음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What you been up to? 이렇게 발음하면 일부러 강조하는 강하게 발음해주는 been up to 이러한 표현을 듣고 그러한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What you been up to? What you been up to? What have you been up to?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음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단어가 가장 잘 들리시나요? 제일 잘 들리는 단어는 당연히 feeling 그 다음에 how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들릴 거예요 How are you feeling?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일부러 혹은 원어민의 영어를 들을 때는 원어민이 일부러 이렇게 강조해주는 이러한 단어를 바탕으로 문장 무엇을 묻는 것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How are you feeling? 여기서 How are you? 는 What you been up to?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많은 원어민이 이 문장 마찬가지로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이렇게 are를 발음하지 않을 때에도 많기 때문에 강조하는 그 단어를 바탕으로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There's gotta be a way There's gotta be a way 이 문장은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문장인데 어떻게 발음하냐면 There's gotta be a way There's gotta be a way 해서 Got to be 여기를 Gotta be Gotta be 이렇게 발음하고 Way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하게 발음하고요 There's gotta be a way There's gotta be a way 이렇게 해요 There's gotta be a way There's gotta be a way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10개의 문장을 원어민들이 정말 영어 회화에서 자주 쓰는 이러한 문장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 원어민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또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읽을 때 이러한 쉬운 문장을 읽을 때 하는 발음과 그리고 원어민이 읽을 때 혹은 말할 때 하는 발음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 그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이러한 쉬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또는 원어민이 말할 때 어떠한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유튜브를 하고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러한 부분이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 한국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알면은 영어 회화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의 첫 번째 유료 강의로서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강의를 크라우트 펀딩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디스크립션 링크에 제가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